날 좀 보소 고픈듯이 날 좀 보소 천둥이 이미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진만 입에 물고 있는 만남 아리아리라 쓰리쓰리라 아라리가 낫네 아리라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아리라 쓰리쓰리라 아라리가 낫네 아리라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아리라 쓰리쓰 아리아리라 쓰리쓰 아리아리라 쓰리쓰 아리아리라 쓰리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봉지섰달 고픈듯이 날 좀 보소 천둥이 이미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진만 입에 물고 있는 만남 아리아리라 쓰리쓰리라 아라리가 낫네 아리라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아리라 쓰리쓰 아라리가 낫네 아리라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아리라 siz 아이씨오 ognise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온전 날 꿈꿨듯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22회 부산 문화 대상 시상식 진행을 맡은 저는 부산 mbc 아나운서 김동연입니다 아나운서 안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퓨전 국악그룹 퀸의 정말 환상적인 무대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악기와 아름다운 보컬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멋진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네 BNK 부산회행과 네 BNK 부산회행과